혼자 상대할 수 있겠어? 아까 거기. 덕분에 워낙 살살 쳐서. 절뚝거리는 것 같던데, 아까 뛰면서. 아니거든. 나한테 맞고 괜찮을 리가 없는데. 그게 더 나을 거야. 거기 상체가 더 민첩한 편이라. 상체? 해시에 꼭 와. 혼자 비겁한 인간 되긴 싫으니까. 야! 공lı실 grounds이다. 출발. 출발. 자 그럼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냐던? 넌 항상 인기 문제야. 니가 병신인 걸 모른다는 거야. 야 연인곤 니가 감히 내 코에서 피를 내? 자기 군왕인 나한테 감히! 주석